아이고 기억해 기억해 아이고 전화꽂이 역불로 헤어가면 아이고 너네 나 헤어 놔두 땅 그저 아이들도 날 더워가면 쭈스라도 헤어 먹이고 커쥬 아이고 걔난 저 머뭇아방 우런 그거 쭈물락을 일부러 헤어 아이고 공일날 놓거라 아이고 하영하지 말라 난 옷을 더워가면 그거 저 우유라도 난 그거 산두르기 먹는 걸 좋아한다마는 아이고 너네 시아방은 그걸 잘 아니 먹은 장현이도 냉동실에 놔두고 나만 먹지 아니시냐게 그건 아니 하영하지 마라 쭈물락 커영 그거 홈번 먹을만이싱만 화살석만 비닐 위에 다만 얼룩 놔두 땅 어떤 거니 맹기러 놓은 거 기억해 아이고 차크다 또 어뭇아방 생각헤영 겅 바쁘고 일 놓고 출근 놓고 어느 절을 해 그걸 또 헤어지냐니 아이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귀여워 아이고 차크다 귀여워 고맙다 이 귀여워 들어가라 들어가라 헛따마 그럼 미신 돛괴기에 미신 우유도 낭먹어 미신 주물락은 미신 뭐 미신 주물락은 돛괴기 걷는 거 아니라? 괴기 미신 괴기 마리 꽉에 매느리 섬 옷 이천 나가면 그거 아이들도 쭈물락 해영 냉동실에 놔두 땅 여름대면 쭈스도 해영주고 거젠 하는 바래 어머님 아버님도 드시랜 역불로서 낫게 산 서머쭈 아라동 꼬장강 역불로디 아는 바시 신생이라 장현이도 아라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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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동에 간 상화질 행겨만은 올리도 그뒤 간 이걸 사난 그거 쭈물락 허영 저 을리왕 놔두 땅 이번 공이랭 매느리왕 순지더리왕 욱했는 아방도 그날랑 어디 가져마랑 집이 이십서 아이고 그 두개가 먹는 거란 그 저 멀는 걸로 썰 두랜 그만이고 땅봐도 씹댓인 씹댓이시 씹댓이시 아방냥 그 테레비에 나만 건강 박사님들 곧는 거 아니밤 수가 이 아방은 어떤 행 나형 똑같이 아장 테레빌봐도 테레빌부멍 어디 갈매기다방 생각만 험신가게 원 요자기도 박사님들 그 건강 코너에 나와서 어머님 아버님 건강 의제넘이 특별한 보약이 의신한 제철에 나오는 채소 하영 드시고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을 드시는 게 보약이고 그런 거 역부리라도 챙겨 드세요 어몽 거기엔 설명하지 아니옵디가 나 그런 척은 소리나는 안 들었지 요새 황사여 미세먼지 허는디 미신 제철에 그자 요샌 이사룸아 저 돛괴기나 문자 크게 솔망 그자 소주 한잔 쪽 먹으면 그게 목에 최고야 이사룸아 미신다 괴기 괴기 괴기도 먹어서 주마는 채소도 먹고 이것도 요새 나오는 건 점 하우스의 것도 맛좋지만은 노지에서 나오는 거 이거 양 싱싱한 거 먹으면 난냥 원 이거 우수가 어서 무슨 포도염이시거 해도 그건 쪽보랑 그거 먹으나면 씨도 바꿔서 하고 점 난냥 거죽듯이 꼭 요건 게 톡 크게 꼭지로 토다 불면 그자 꼬딱 크게 시척먹으면 얼마나 먹기도 톡톡 쪼꼭 아이고였나 아이고 점 순대기 어린때 이거 이거 진해 벗덜미시거 이걸로 짬인가 미신 거 맹기란 빵에 볼란 학교 아상우난 가인 집에 우란 아이고 어머니 나도 짬 한 번 먹고 싶어 짬 한 번 먹고 짬은 미시거냐 아이고 괴란 엄마가 그거 짬 어떤 맹기는 것도 모르고 그 어디 포람시면 가는 거 그 상울 건데 어디 푸는 중 하란 그 짬을 상오는 이게요 난 아니 어머니 어머니 이거 포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이영 저 이천람인 다 딸형 맹기랑 빵에 볼랑 먹고 난 널코를 멍게 마주하려나면 짬짬은 나 그때 짬 처음 들으멍이 나 수다기 수짬뽕이냐 아까부터 짬짬은 미신짬짬 말을 좀 졸업하고 그러나 미신짬 말이야 짬은 짬게 그 빵에 볼랑 먹는 거기 아이고 어울리는 소릴내요 그자 장국에 밥만 먹는 사람들이 미신짬 아이고 아이고 나만 아이고 난 저 아라동 천년 울린 코로나 때문에 이걸로 이영축제도 어떤 그게 못할 거 보다 많은 건헤이도 며느리 요거 산 주물라 갱 왔글란 그자 고맙다 차 크다 아주 그자 멀른 걸로 들려오지 않니 그러니까 난 가인 아무거나 걍 행 역불 그 무식하고 저 생각해 온 아이들신디 부두들이지 마랑 오만 원이여 씨 모른 거여 멍 자꾸 며느리 신더래 걍 성가시게 하지 맙소예 난 오만 원이랜 헌번두 태어난 고라부질 안에서 우린 항상 심사임당 아람서 세종대왕 백춘잎 경망 고라부짜란 아이 그렇게 난 모른 거 모른 거 하지 마랑 며느리 오면 그자 차 크다니 자꾸 고랍소 걍에 서비씨가 자꾸 해다주고 정하고 아버님 아버님 하면 오구 정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꾸 부추제 낼건데 그자 왜 일로 뭐 모른 거 아니 들어왔지 그자 아이들 조조 논한 아이들도 잘 아니오지 마랜지 무신 무신 말을 건 사름을 건 막 가는 사로로 맹길거냐 진짜로 막 가는 말은 아마 긍히 이시다기 나도 원출라 크게 구라져밀지 그 말을 무슨 이 사로마 난 직신 음식을 가져오랜 말이야 지가 가면 뭐 허천드네 밑에 세 분 어멍만 뭐 챙겨버렸딥시네 아이고 어떤 게 오늘 쫑은 나오지 않입시 쫑 아이고 쫑 아이고 야야 아이고 난 양 요작이 질동이 어멍신 디 들으신 디 개덜토 발량 아래 미식어 후림을 볼라줌 쩐니 임수게게 실태게본디 아이고 난 원자이 뭐 키우면 그거 헌번 못 볼라줌 그냥 성님 그거 볼라줌서 가는 야인 나 얼굴에 볼를 크림도 어쩌게 무슨 개발의 크림을 볼르느니 이게 그 털어구 털해 그거 난 아이고 성님 털어구 털해 마랑 이 저 발바닥 자꾸 실태게 보는데 그런 것도 포람 씹디다 어멍 아이고 가인 놈 아는 것도 하고 경영부사 학교 다닐 땐 공부를 잘 넣지 못하시지 그게 난 첨량 궁금하우다게 개 지름은 들어봐도 개 크림은 나도 좀 아이고 펠리시아는 걸 다고라구 진짜로